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먼저 페어 모양으로 이것도 독특한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은 본질이 없어요 이것도 경도가 야무지죠 이것도 굉장히 야무지죠 아까보다 더 세지 않나요? 비슷한거죠 비슷합니까? 모이사나이트 이상은 나온다 그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경도 측정은 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안먹어 안먹어요 안먹어요? 안먹는다고? 안먹는답니다 이야 지금 다이아강팡이 안먹는데 질이 상당히 좋은데 열도 많이 나섭니다 나중에 할 때 천천히 할 때 콩홍 공룡화성 네 각각 질이 적각 중 천천히 전 어떤 분은 공룡화성에 가설던데요? 공룡화성?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한거잖아요. 다른 분이 있구나. 다른 분이 와서 공룡 와서 이야기 하던 분이 있든가요. 요새 사기 치는 사람 많아요.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였어요. 지금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